어르신의 존업성 신체적, 정서적, 성적 공룡 및 경제적 착취와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와 강이 많은 행위를 하자면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도 노인 공룡에서 오늘도 사랑으로 삼기겠습니다. 사랑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교수님께 가hall 부디 목gio 공 final 둘 부ť 으릉 축하드 Harmon 오빠가 열심히 상대한 마이콜 전세기 아아~~ 어린이셔요? 네! 이리와요. 카펫! 네! 쉬었어요. 네! 쉬었어요. 피해! 가방에 아는 그런 시간을 할 수 있다. 너도 촬영을 하는거 같다. 아멘 5조ategory 그건 아닌데 틀린데 그쵸? 잘 하셨어요 어르신 이 핫호 이름이 뭘까요 어? 이 이름 얘가 사람이지 사람이에요 비광이에요 똥강이에요 비광 예전에 예전에 핫호 안 해보셨어요? 잘 맞춰보세요 잘 맞춰보세요 오늘 하세요 어르신 요거 요거처럼 요렇게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zobaczy 잘 하시네요. 이렇게 잘 하세요. 그렇지요. 안 되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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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